네, 오늘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원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분위기가 이래서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오늘 특히나 많이 빠져서. 그러니까요. 오늘 일단 왜 이 정도인지 좀 궁금하고요. 하반기 어쨌든 열렸으니까 어떤 식으로 포즈다, 스물캡 바라보면 좋을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상반기 때도 특히나 6월, 7월 지나가면서 일부 수급적으로 쏠리는 섹터나 종목들이 제외하고는 상당히 제한적인 수급에서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 소외되게 되면 상당히 수급적으로나 주가 퍼포먼스가 좋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미국 대선 이슈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이슈들이 많아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더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질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뭐 수급적으로 긍정적으로 될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이런 이슈가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일부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 섹터나 업종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량이라든가 관심도가 집중되어 있는 업체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아 보일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종목 얘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3 시스템 이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영위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I3 시스템은 본업 자체는 이제 센서 쪽인데 특히나 이제 뭐 다양한 센서들이 있겠지만은 적외선 센서 쪽에 이제 특화된 담당해서 이제 센서를 납품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민간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진출 여부가 이제 크진 않아서 아직은 방산업체가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군수용으로 납품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자체도 방산업체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 뭐 무기 체조나 이런 쪽에 센서로 달리는 적외선 센서들을 납품하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사실 군, 방산 이쪽 잘 몰라서 그럼 그 센서들이 방산 쪽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활용되는지? 네, 네. 저희가 뭐 미사일이라든가 무기 같은 거를 발사를 하게 되면은 저희 눈에 보이는 목표물 뿐만 아니라 사실 어두운 야간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정확한 목표물을 탐지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럴 때는 사실 뭐 일부 다른 이제 파장보다는 사실 적외선 영상 센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정확히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적외선 센서 탑재가 되게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 기술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적외선 센서 관련된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 자체가 글로벌이 몇 개 없어서 그렇군요.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는 주목해 볼 만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 내 거의 독점적인 기술 가지고 있는 업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기술적 혜자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많이 발굴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업체들이랑 좀 연을 맺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수출이나 이런 쪽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LIG 넥슨이라든가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반적인 국내의 방산업체 중심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뭐 해외 쪽 수출이라든가 아니면은 국내 민간 쪽 아직은 크게 시장이 열리지 않았지만 UAEM, 드론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필요한 어떤 센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사를 두루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건이 리포트도 보고 좀 살펴보다 보니까 센서 가격이 워낙 높아서 아무래도 당연히 가격 맞추는 게 제일 어려울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든가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그 적외선 센서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냉각형 센서랑 비냉각형 센서로 나눌 수 있어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냉각형 센서 같은 경우에는 냉각기가 달려서 부품도 되게 크고요. 가격도 되게 비싼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큰 무기 같은 데에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게 탑재가 가능한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드론이라든가 이런 민간 쪽으로 확장해 나가려다 보면은 크기도 줄여야 되고 가격도 줄여야 되다 보니까 비냉각형 센서 관련해서 좀 제품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비냉각형 센서가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낮은 가격 내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기 위해서는 아직 기술적으로 넘어야 될 삶도 있고 수율이나 이런 부분도 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하나의 해결과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위성 분야 이쪽으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아직까지는 크게 저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 나아가서 어디까지도 확장될 수 있냐라고 보게 되면은 사실 우주위성 분야에서도 당연히 필요로 하는 거고 이게 사실 적외선 센서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수 쪽의 영역이다 보니까 해외 기술 수출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어떤 센서를 가져오는 거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절차상 분야에서 해결할 부분이 큰데 나중에 국내에서도 우주 관련된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업체, 특히나 I3 시스템처럼 기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적외선 센서 같은 부분을 담당할 확률이 커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그리고 나아가서는 보고서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영역 확장은 상당히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밖에 I3 시스템이 어떤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수주, 잔고 넉넉한지 그리고 실적 면에서도 또 성과를 보일 수 있을 빠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주시죠. 사실 실적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많이들 추정들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방산 쪽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실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산 쪽이다 보니까 이쪽은 워낙에 저희가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수적으로 했지만 말씀드렸던 LIG 넥슨이라든가 이런 국내 방산 업체들이 향후 해외 수출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게 되면 I3의 어떤 실적이나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지 않은 이상은 사실 중소형 업체 접근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했었는데 I3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증설 모멘텀이 있어요. 증설이요? 네. 어땠동안 어떻게 보면 성장의 폭을 제한시켜줬던 게 생산 능력 캐파였는데 아마 올해 늦어도 하반기에는 생산 능력을, 생산 캐파를 증설하는 이제 뭐 그런 공식, 공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증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향후 미래의 어떤 수요를 저희가 어느 정도는 가시성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설 코멘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상승 탄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인천 생산 능력 확대, 확보에 따른 그러한 기대감들, 또 소식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I3 시스템 봤고요. 우리 다음으로는요. 슈프리마인데요. 이 퀄컴 효과가 본격화한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슈프리마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벨딩이나 아니면 이런 데 건물 같은 데 출입할 때 지문 인식이나 카드 찍고 들어가는 그 기기를 저희 사진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네. 저희 준비해 드리려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저희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런 센서 솔루션 자체가 슈프리마의 주력 제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퀄컴은 무슨 얘기냐라고 봤을 때는 매출 비중은 작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지문 인식 알고리즘 센서를 컬컴 양으로 슈프리마가 납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5년 만에 단가 협상을 진행을 했고 상당 부분 좀 기존 대비는 단가를 좀 높여서 2분기부터 아마 실적이 반영될 걸로 보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온 디바이스 AI의 어떤 진화 과정에서 이 지문 인식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도 요구되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높아지다 보니까 공급 단가가 높아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2분기부터는 수익성도 상당히 좋아질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번에 실적 나오면 조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 2분기부터 3분기, 4분기가 다 전년 대비해서는 수익성 측면에서 훨씬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 보안 M&A, 이거는 어떤 얘기예요? 사실 언론이나 이런 거 통해서도 슈프리마가 영상 보안 업체들이랑 다양한 협업이나 이런 부분을 보여준 기사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슈프리마가 주력 매출 자체가 출입 통제 보안 솔루션이다 보니까 CCTV라든가 좀 큰 사이트, 어떤 대기업 공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출입 통제를 솔루션을 납품할 때는 CCTV나 이런 영상 관제 관련한 솔루션도 같이 납품받기를 고객사들이 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슈프리마 입장에서도 이런 기술 자체를 내재화할 수요가 상당히 컸던 걸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보유 현금도 넉넉했었던 슈프리마 같은 입장에서는 아마 올해 중으로는 영상 보안 관련 업체들을 M&A나 인수를 통해서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슈프리마가 중동 쪽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PT하고 그래 왔었나 봐요. 네, 그래서 사실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응을 했었던 게 네옴 시티 관련된 이슈가 있거나 이랬을 때 슈프리마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응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도 아직 네옴 시티 관련해서 공장을 본격적으로 짓거나 건설이 되고 있기 전부터 이미 공장 인부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일부 인프라를 구축할 때 슈프리마의 출입 통제 보안 솔루션이 납품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중동 쪽 관련해서 슈프리마의 어떤 확장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축소된다 얘기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네옴 시티나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슈프리마의 실적을 상당 부분 이끌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 실적 예상하신 부분 어느 정도 되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2분기는 저기 저희 자막 나오듯이 한 영업이익 58억 정도를 전망을 했는데 말씀드린 퀄컴 효과의 어떤 적용 여부에 따라서 반영 여부에 따라서 수익성이 좀 더 좋아질 확률이 크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영업이익을 올해로 봤을 때는 200억 이상도 충분히 트라이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전히 이제 천억대 시총인 점을 감안했을 때는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고요. 영상 M&A 모멘텀도 있고 단기적인 실적 부담도 없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중소형을 주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지어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자회사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반영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지어소프트라고 하면 매출 IT 솔루션 업체이긴 하지만 매출의 95%가 말씀하셨던 오아시스라는 자회사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저희 오아시스는 많이들 아실 텐데 퀄리나 이런 업체들처럼 새벽 배송 특히나 신선 제품에 대한 새벽 배송 관련된 강자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최근에 계속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예상되는 실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게 사실 경쟁사들, 예를 들어 대기업들도 사실 이런 새벽 배송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진출했다가 많은 업체들이 작년, 재작년에 철수를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오히려 최근에는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아시스가 좀 성과를 내고 있고요. 다른 신선 제품 배송 업체들과 다르게 실적, 수익성을 챙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물류 시스템 관련해서 자동화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품 판매업자들과 직거래 비중이 남들보다 훨씬 경쟁업체들보다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성도 좋았어서 지어소프트의 전반적인 실적을 지금 이끌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아시스가 11번가 인수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서는 다음날 주가는 많이 빠졌었어요. 그도 그렇게 크게 봤었을 때는 지어소프트보다 훨씬 큰 규모의 업체를 인수하다 보니까 좋은 흐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지만 사실 지어소프트 보유 현금이나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현금으로는 커버할 수 있는 이상의 영역이다 보니까 지분 수합이나 이런 부분 논의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장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공식적인 입장 자체는 진행되는 데는 상당히 시일이 걸릴 수도 있고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거나 인수 관련해서 진행이 됐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11번가 인수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얘기를 아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오늘 새기업 얘기 우현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